자 갑시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실 게임은 유이왕이라는 게임입니다! 야 호스트 연결이 실패했다는데? 아 이제 만들었어 만들었어 아 오케이 좋아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제발 농락댁이나 고자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가위 포! 포! 무슨 덱인지 아실 거야 그 하지만 나 좀 più 좋은 가드가 있지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이게 뭔지는 모르겠을? 신월드다 잠깐만 잠깐만 이게 아닌데 잘못 놀랐다 잘못 놀랐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왜 오른쪽 클럽 오른쪽 클릭하면 되는데 미치겠다 안된다 이미 내가 수화를 눌러버렸다 어우 이런 실수를 범하다니 할 수 없지 짠 고문실? 야아 아 이러지 말자 나 힘들어 이 덱으로 이기기 점만 가주세요 형님 야 이 덱은 나도 잘 못 써먹는 덱이야 아직 완벽하게 숙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근데 일단 어택을 눌러봅시다 으으으으 근데에에에 자 턴 앤드 아 이 신 덱이 나 별로 잘 못하려고 하는데 아 이 신 덱이 나 별로 잘 못하려고 하는데 어음 어 안다 잠깐만 음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중에 그래 자 자 오케이 일단 너 고통 좀 받아라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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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 바퀴? 학무의 고문실 이제 넌 매턴마다 800 800... 800포인트 데미지를 얻는거야. 어... 호, 전투력이 상승하는군요? 키윽! 자, 난 이제 여기를 공격한다. 그럼 이 카드는 파악이 되겠지. 그렇지? 이때를 기다렸다. 네? 어차피... 뭐하는... 뭐하는 겁니까? 데미지 받아라! 으하하하하하 야, 이제 역전의 시작입니다! 하... 괜찮아. 아직 난 된 악마의 고문실이 있어. 괜찮아. 이건 일어나고 있는 덱입니다! 하...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정의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에... 드로우를 하겠어. 네, 수고하세요. 으악! 몇 혼만 뱉으면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응원해주세요. 저게 마슈마론이 아니길 바라면서... 너는 완전 잘못 선택한 것이다! 설마 마슈마론혼비가 없음... 이야아아아아아아악! 하... 안돼... 하... 별이 없어... 안돼... 나에겐 이미 승리의 부금이 들려오고 있다! 안돼... 저 그대가 마슈마론이 아니길 바라서... 그래 내가 뻑이기만 해도 이길 수 있어 공격 안하면 되는 거야 어디 한번 나한테 겸별 보시지 부군 겸별 보시지 넌 이 덱으로 날 이길 수 없어 승리의 부금을 잠시 꺼둬야겠군 신 푸른 눈의 백룡이라던가 신 스타러스트 드래곤 그걸 뽑으면 되는 거야 아니면 점점 고통받고 있다구요 이제 두 덤만 버티면 내가 이기겠군 쓸쓸한 곳까지지 6월이면 항상 이렇게 불공평한 거라구 으아 자 망했군 이제 다음 선에서 승부를 보지 않으면 너는 망하는 길이야 알겠어 한번 봐줄까요 아니 뭐 괜찮아요 뭐 한번 즐거운 듀오를 해보자 아니 푸른 눈의 백룡 상담입니다 먼저 파괴되고 난 다음에 한번 장난쳐봤어요 짠 어이 저거 마슈마리온이었어 쓰러워 에라이 톤을 넘긴다 신월드 얍얍 얍 이제 난 반드시 이놈을 소환할 수 있지 아무거나 아무거나 자 가자 응 싱크로 소재 신 패러를 신 패러독스 도래곤 신 패러독스 도래곤 신 패러독스 도래곤 신 패러독스 도래곤 여러분 차 Audience 잠ər tą агγ 빨리 들어와 들어와 내가 자비를 발표를 주니까 니가 일수이 사 drizzle 응 뭐야 아 사이버드로그는 ㄱ 잠깐만 있어 봐 아 됐어 앗씨 해피의 기탈 왜 안되냐고 그거 그것때매 그래 근데 해피의 기털은 그거 뭐지? 금재라서 그래. 들어와. 잠시만. 들어와. 오케이. 안됨. 안됨. 에이씨. 아니면은 되겠지. 내, 내가 안돼. 어... 내가 뭐 양보할 줄은 수박. 다시 들어와. 가자. 어 왜 안맞지? 계속 안맞은데 어제 어떻게 열었던거야 너? 몰라. OC 지금 TCG인가? NA 해야되나? 다시 해봐. 왜냐? 아야야 모르겠다. 경혜. 네잉. 가위. 바위. 드어억! 으아아아아아. 가위. 바위. 두어억! 으아아아아아. 오앗! 뭐야. 가보자. 마지크카드. 아니 저 책은? 제 주력 덱인 사이버덱을 못쓴다는게 참은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운명이니까 짠 가자 어레노 턴 드로우 응? 저것은 욕망과 겸허의 항아리 아 이게 그래 이거 하자 아 저거 귀찮은데 야 또 엠덱이냐 그렇다 하.. 미치겠다 아 이 덱 치약한데 미치겠네 상당히 치약한데 자 골라봅시다 골라봅시다 여시나 먹어라지 안돼 빨리 사라지라고 역시 헤드 최고야 사이퍼데스 어 효과를 무시한다는 효과는 없으니까 와 마지막 가사랑은 와 디벤션 월 진짜 개극형 와 잠깐만 0으로 한다고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최 가장 공격력이 낮은걸로 네 공격해주면 빨리 데미지 패고 어 또 뭐지 환장을 뿜습니다 자 공격하면 이제 나한테 승리의 부금이 들려오는거야 나한테 승리의 부금이 들린다 어우 공격 됐어 좋았어 이제 내가 이기는거야 나한테 승리의 부금이 들린다 너는 너무 나를 우습게 봤어 응? 내가 그런 허술한 술법에 당할 것 같나? 어 어 어 자 갈거다 안돼 내 카드다 빨리하라고 자 백을 파괴되고 딴 딴 딴 딴 딴 딴 딴 하 알 수 없지 가 가자 가자 자 빨리 아 아 아 그래요 뭐 효과 발동 좋았어 효과 발동 자 다음은 이게 아니야 자 서로 죽자구 나는 빨리 니가 죽어줬으면 좋겠어 그냥 파괴되는거지만 뭐 천을 마치지 니 차례다 과연 이 게임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내가 너에게 자미를 베풀어 주지 오 아주 좋은 거 나왔어 무엇을 버릴까 아주 고민되는구만 뭘 소원하지 딴 딴 딴 딴 이게 뭐지 아 이런 평 평어른 노래가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뭘 가져와야 되지 잠깐만 고민되네 아우씨 고민되네 잠깐만 있어봐 아 이거 하자 따라라라라란 빰빰빰빰빰 아니 빰빰빰빰 빰빰빰빰 발동 버리고 죽고 어 안되네 가자 빰빰빰빰 빰빰빰 500데미지 이럿 하지만 죽었지 잘가 아 매직실린더 일리가 없지 그렇지 이번엔 내가 이겼어 아 아깝다 한 번 더 할 땐가 좋았어 그 도전 받아주지 사이버덹 사이버덹 사이버덹이 안 먹힌다는게 정말 슬프다 써봐 바꿔줄게 이제 되나 잠깐만 왜 안되지 아마 다른걸로 해볼게 DC지 해봐 잠깐만잠만 안되냐 뭐가 문제일까 트레디셔널 해봐 잠만 뭐가 문제인지 한 번 볼게 아 문제될게 하나도 없는데 이것도 안돼 안돼 와 어제 어떻게 뚫었어 몰라 아니매 아니매 해보자 아니매 되냐 잠만 잠만 내가 뭐가 있는지 볼게 금지제한 TCG 사용가능카드 제한없음 제한없음 걸었지 이거 응 싱크듀 뭐가 문제지 어제는 됐는데 몰라 OCG 야 구 TCG를 사용 한 번 해봐 TCG 구 TCG를 사용 TCG TCG 하 뭐가 문제지 라 이거 시스템이 쓰레기네 이거 크 OCG 됐다 잠만 OCG도 문제될게 없고 TCG도 문제될게 없고 이 덱은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안 뚫리는거지 크흥 크툴러 빠라바라빰 네크로저의식덱 안되네 흠 잠만 뭔가를 편집해야되나 한번 볼게 차동정렬 공광정렬 아 그래 양보해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야겠다 자 가자 이건 안 이건 안되겠지 아니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거는 막 안막히겠지 아 안막힌다 다행이다 바위 포어 아 예스 아주 좋아 아 사이버덱인데 코어 카드가 없어 혹시 모르니까 발동 뭐야 또 특수소환에 성공할때마다 아휴 이렇게 아깝게 쓰냐 난 그럴생각 없는데 안됬구만 어디보자 아 여러분 보십쇼 코어 카드가 없습니다 아 얼마나 암울한 사이버덱입니까 뭐 못하지 잠깐만 사관님 전화가 하셨는데 아 일단 하고 전화를 초대 빼야겠다 어디계시지 잠깐만 아 자 여보세요 여기서 뭐하는건가 아 지금요 아 쟤네랑 유희왕합니다 어? 유희왕합니다 뭐요? 유희왕에요 유기요 아니 설마 그 설마 그거 뭐고 그 옛날 아 옛날에 내가 접은 게임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겁니다 그렇구만 예 그렇습니다 아오 저거 좀 그만 내보내라 이놈아 천사덱이구나 그러하다 아 히오스에 사람 쫙 빠졌네 하하하하하하하하 나한테 상하라구요 아 끝까지 효과활동 한장 더 들어오 벤츠 어쩔 수 없지 아유 오오 나한테 알말이 있니 뒤집어넣고 일소환하고 활동 해봤자 해봤자 별거 없지만 어 수상하다 어제 무서웠단 말이야 사이버 파괴 아아 오오 저걸 그냥 진짜 오오 둘이 무슨 덱이여 사이버덱 오오 저것도 뭐냐 사이버덱 엑시지 들어간거 엑시지를 아 엑시지가 코어인데 뭐 룰 안맞다고 계속 오륜하길래 뺐어요 아 엑시지 이이이이이이 진짜 저런 쓰레할 데기 없는 카드는 당장 안녀엉 하하 하하하하 아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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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고통받는 아이요 하하 자 드로우 내가 2덱을 꺼냈는데도 이렇게까지 어우 저 지속함정, 야 이건 무슨 덱이냐 깨빡치네 사이버드래곤 덱이라니까? 아 뭐 저런 드론 카드가 들어있어 그냥 파워본드하고 때려 아오 진짜 파워본드 리미터 이제 좋네 어우 저거 뭐냐고 진짜 자 사이버덱을 잘 다루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카드 발똥 아오 너 융합할거지 이놈아 어? 아 흠 이 망 참 기넣돈네 융합할 거지 이놈아 어? 나 다 알아 사라져라 안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갖냐도 못한건데 역시 뭔가 있을 줄은 알았는데 가라 여시나 먹어라 이놈아 여시나 먹어 아니 어니스트라니 어니스트라니 어휴 아주 좋은 가드가 남았네 싱크로 소재가 될 때 얍 얍 오케이 멘탈 카운셀러 릴리 솔카 사이버 엔더 모드 사이버 트윈이 더 좋지 아오 진짜 끈질기네 저건 진짜 효과 활동 어 뭐야 또 괜찮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 좋았어 그래 공격하는거야 파괴되지 않는다 와 하지만 나한테 승리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어 승리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어 승리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어 개통수의 라떼잖아 이거 안녕하세요 야 어제 최저가 컨트롤하는데 라떼한테 통수가 세 번 맞았어 아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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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지금 배물이야 아 어 대물기 라떼 통수 전문이에요 통수 전문 최저가 컨트롤 라떼한테 승리 한 세 번 걸었는데 이 점씩 아이 다 지더라구 애가 오답이야 어? 아 애가 캐노다구 그거 했다 아 난 영리를 하지 않겠다 넌 나와 배치를 해야 돼 난 이미 배치를 받았다 아 오 사이버 밸리야 진짜 지겹다 샀니? 결국 샀어? 철원만 투자하면 살 수 있는 걸 사야죠 어디 먼저 미션이 뭐가 있냐 이걸 가져오고 암살자 세 번 전문가 세 번 지만하라고 엿들어 팔질도 하고 나의 명기에서 구해줘 사이버를 다시 소환합니다 아 진짜 주의왕 아니? 육화중이야 에? 육이오 프로? 네 원격은 못하네 미치겠다 미치겠다 야 요즘 사기 덱 뭐 있냐 어 마스크드 히어로 덱 쟤네야 그 히어로는 예전부터 사기였어 임마 800 뭐가 뭔데? 다크 히어로 야 다크 히어로는 예전부터 다크가이아 하나 믿고 날렸다고 아 둘 셋 다크가이 말고요 마스크드 아 마스 비전이었나 마스크드 이번에 철퇴 폭탄을 맞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내 기억이 맞으면 블랙패더도 만만치 않게 사기임 아 야 걔는 출신 당시부터 사기였어 아 뭔가를 아시는 분이네 이분도 쟤네야 히어로 밑은 어디갔나 잘가라 이 일반 소환이요? 크로우한테 이 새끼야 니가 그만하면 안되지 라고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알아 그렇구나 잘가라 이놈아 자네의 공격력은 절반에 있어요 아 질풍의 게일이 분명하다 아 저 절반인거 보면 무조건 질풍의 게일밖에 없어 그 게일 그 게일 모든 데이 거의 들어간거 어 그렇구나 어어어 아, 깼다. 그래서 그거 뭐지? 실수로 다... 엿먹였다. 받아라! 아... 벌브... 파괴되지 않는다. 데미지도 안 들어가는구만. 몰랐어, 그거는.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깼다. 실수로 다 죽여놨잖아. 아, 난 패드 쏘는 하면서 기다려야겠다.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야! 너, 널 이길 수 있는 단박의 카드가 있지. 6% 오랜만에 다시 깔까? 예전에 쓰던 덱들 꼭 구시켜야겠다. 자, 다음은 던이라고요. 긴급잔 안 한 달? 어제, 나도 아는데, 라떼가 통수 치다가 마지막에 걸린. 어라요! 라떼가 어제 통수 치다가 마지막에 걸린. 아이고. 실화형, 영리 안 하죠? 그럼 패스. 잠깐만. 아, 아, 저 카드 때문에, 씨... 어허... 컴온! 아니, 쟤네 기다려, 그냥. 귀찮아. 일단 카드 하나라도 없애는 게... 쟤네, 계속 유용할걸요? 니네 계속 그거 할 거야? 자, 카드 하나라도 없애자. 카드 하나. 카드라아? 그래, 빨리 없애. 카드라아? 예에에? 말 씹니? 뭐가요? 계속 그거 할 거냐고. 몰라요. 봐야 되는데? 계속 그거 할 거면은 영리하고, 아니면은 기다리고, 빨랑답해. 어떻게 할래? 이따 회 있어서, 빨리빨리 게임 할 거야. 어떻게 할래요? 잠깐만 있어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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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끝나고. 이거만. 아오, 아까 중요한, 중요한 카드 있었는데. 아오... 할 수가 없다, 뭔가를. 화내는데? 아무리 봐도 웃어 얼굴이... 웃어 얼굴이... 거지 같아. 뭘 어떻게 하셨지? 야, 내 공격 받아라, 이놈아. 아니지. 이게 아닌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직 아니야. 나도 어느 순간부터... 살았네? 자, 나의 공격을 받아라. 공격을 받아라. 라떼야, 라떼야. 네? 메카 퇴사드 좀 사줘. 쟤네한테 한 번 털렸어요, 예. 시무룩, 시무룩. 한 번 더 털려야지. 폼이 더 터져라. 싫어요. 폼이 더 터져라. 저처럼 막 퇴사드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미친 듯이. 부캐 방송할 때 항상 히오스에서 메카 퇴사하잖아. 스킨 충. 예, 데미지 받지 않습니다. 아, 이게. 이거 이 ㅅㅂ 뭐야, 이게. 미친. 빨리 없애주세요. 이거 이 ㅅㅂ 미친, 이게 뭐야. 할 게 없네. 와, 아주보다 스킨이 하나밖에 없었구나. 오, 드디어 나왔다. 세상에. 드디어 나왔다. 제발. 만 년. 고아라, 세상에. 긴 걸 고아라. 네, 잘 가요. 경류장이네. 짝짝짝. 짝짝짝. 대체 언제 저 카드를 꺼내는 거야, 이 사람들. 경류장 요즘도 쓰러워. 무죄로 풀렸을걸, 경류장. 준재던가. 됐어. 이제는. 서로 필드가 깨끗해. 어라, 잠깐만. 무엇을 위해 달렸는가. 아, 카드가 또 안 나온다. 진. 드로우. 안 나와라. 아아! 좋았어. 좋았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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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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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요. 오라, 오라. 무다, 무다. 근데 유카가 저래 오래가는 게임이었나. 요즘 보통, 요즘 보통 열 톤 이내로 끝나. 사람들이 하도 원콤 그런 식으로 덱을 짜놔가지고 스피디한 전개. 아, 예전에 보옥수 덱 쓸 때까진 그렇게 안 됐는데. 시발, 개노양심 보옥수. 야, 저리 가라. 보옥수보고 노양심이라뇨? 개노양심이라뇨? 슈팅케이저 뽑고 놀 때 재밌었는데. 빨리 몬스터를 뽑으란 말이야. 어? 카드 라이브 버려봐라. 이 엿을 먹여주마. 아멘, 이제 슈팅케이저다가 참 좋아하지. 슈팅케이저 죽으면 슈팅스타 나오고. 다 버려, 다 버려, 씨. 아, 드디어. 아, 드디어. 그, 보니까. 그거, 요즘 유카의 미소녀대. 근데. 예전부터 있어서, 그거. 옛날, 진짜. 진짜 옛날부터 있어서, 미소녀대. 아, 그, 그 미소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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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강하다라고, 요새꺼 보니까. 미소녀대. 미소녀대. 옛날부터 있어서, 진짜. 옛날에 재미내기였는데, 이젠 재미덱이 아니더라구요. 타임? 타인덱? 아, 그거 말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얘들아, 그래서 언제 끝나니? 됐스. 빨리하라고. 빨리하라고. 관전하고 싶어지네. 뭐, 언제 저리 오래걸려요? 지금. 지금. 덱이 9장까지 남을 때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뭐. 덱파괴덱이라도 쓰니? 9장? 세상에나. 아, 슈발. 이게 뭐야. 미친놈들이 있자. 아, 저. 마슈마론일 것 같은데. 아니야. 마슈블론 아니야. 마슈마론은 또 쓴다고? 마슈마론 아니야. 마슈마론은 여전히 쓰이네, 커드니. 야, 둘이 라이프 말해봐, 둘 다. 라이프 말해봐, 둘 다. 4,300개에 7,500. 아, 씨, 뭐야. 덱은 9장 남았는데, 뭐 라이프가 그렇다고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이거. 이걸. 고민된다. 마슈마론 아니라고 내가 장담한다고. 장담해. 저러면 오히려 뒤통수가 기다리는 법이지. 아유, 전 그런 비겁한 사람 아닙니다. 어제 너, 어제 너. 너, 난누할 때 어떻게 했어? 말해봐. 그거는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게임이니까 하는거지요. 아, 근데. 잠깐만. 아, 사이버트잉들은? 저는 믿으면 안 돼요. 야, 잠깐만. 잠깐만. 저는 어제 난누할 때. 잠깐만. 아, 잘못했다. 콤보. 쟤 어제 마지막에 수속열차까지 탔다가 결국에 켰어. 그래. 질러보자. 쎄이. 어차이. 못 이겨. 안 돼. 그러지마. 안 돼. 내가 라시아를 세 버리면 당했는데. 이겨. 왜 그래. 야, 누가 4300이야 말해. 있어. 있어. 아, 졌다. 있어. 겨우과 발동. 블랙홀. 짠. 아, 졌다. 한국 이건 졌다. 마무리를 못했네. 이거로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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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